안녕하세요. 정바방의 베베노루에요.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썬보맨 중에서 꽃마차 만들기입니다. 이번에 진행한 꽃마차 만들기는 꽃과 잎사귀가 입체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입체로 꽃만들기. 만들어서 꽃마차로 꾸미기. 그 과정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출발! 먼저 패턴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패턴은 위치를 맞춰서 밑그림을 그려줘야겠죠? 밑그림이 다 그려졌다면 원단에 재단합니다. 무늬가 있는 원단의 경우는 사선으로 재단하는 게 좋아요. 아플리케 바느질의 경우도 사선으로 재단하는 게 좋습니다. 재단된 원단은 시접 두고 잘라낸 뒤에 위치 맞춰서 고정. 시접은 0.2에서 3cm면 충분하고요. 고정된 패턴은 아플리케 바느질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무늬가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모두 아플리케 바느질이 끝이 났구요. 뒷면을 잠깐 보시면 사선으로 아플리케 바느질이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아래쪽 수레의 바퀴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원형이구요. 원 바느질이 힘드신 분은 조금씩 조금씩 상태를 봐가면서 밑에 원단과 위에 원단이 서로 울지 않도록 잘 체크하면서 바느질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원형과 Review 이렇게 바퀴는 끝이 났어요 끝이 난 바느질은 안쪽으로 한 번 더 역아플리케로 바느질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치접을 0.2에서 3cm 가량 남긴다 생각하시고 안쪽을 늘어서 구멍을 크게 내어줍니다 뚫어진 구멍 안쪽으로 원단을 넣어줄거에요 이때 주의할 점은 원단이 울지 않도록 바느질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역아플리케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원단을 잘 집어넣었다면 아플리케 바느질을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의 아플리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아플리케 바느질이라고 칭합니다 음악 이렇게 역아플리케로 바퀴의 테두리를 만들어주었어요 바퀴 모양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바퀴 중심을 만들어줄건데 패턴에서 필요한 바퀴 중심을 잘라낸 뒤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려진 밑그림을 바탕으로 원단을 아플리켓 바느질 해주면 바퀴는 완성입니다 이렇게 바퀴는 완성되었어요 영상에서처럼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꽃과 잎사귀를 위치잡아주면 꽃마차는 완성됩니다 그럼 이 잎채꽃과 잎사귀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필요한 원단을 준비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베베놀이가 재단하고 있는 건 병뚜껑인데요 이런 뚜껑을 이용하셔서 원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뚜껑의 사이즈는 5.5cm 입니다 지름이 5.5cm 되는 원으로 재단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었는데요 5cm, 6cm 상관없이 재단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준비된 원단은 가장자리 0.2cm 가량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침을 해줍니다 폼질하듯이 널찍널찍하게 바느질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원 전체 지름을 전부 다 한 바퀴를 둘러서 바느질을 해주셔야 해요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당겨서 뒷면, 즉 겉면 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이 과정을 4등분 해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꽃이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5등분 하시면 꽃잎이 5개 나오겠죠? 베베놀이의 경우는 4등분을 해서 4장의 꽃잎으로 완성해 주었어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비즈를 담기 위한 통인데요 이날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빼먹었더라고요 비즈는 원단의 색상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알록달록하게 구성을 해주었는데요 너무 눈에 튀지 않는 색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굵은 비즈는 3개 정도를 장식해 주었고요 조금 작은 비즈는 5개 혹은 6개로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꽃을 완성해 주었어요 꽃은 총 7개 일곱 송이를 만들어주었고요 잎사귀 잎사귀의 경우는 4x4cm의 정사각형 원단을 재단한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번을 접어주었어요 사각형의 원단을 다시 한번 더 삼각형으로 반으로 접고 접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반으로 이렇게 접어진 상태 그대로 홈질을 해줍니다 시침하듯이 널찍널찍하게 바느질을 해준 뒤에 그 상태 그대로 당겨서 매듭 지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잎사귀의 모양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잎사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다섯 개를 만들어주었고요 꽃은 일곱 송이 이렇게 만들어진 꽃과 잎사귀를 예쁘게 배열해주면 완성이에요 입체적인 잎사귀가 있으면 뒤쪽으로 숨은 잎사귀도 있으니까 아플리케로 잎사귀를 바느질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잎사귀의 아플리케 바느질이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이 위에 입체적으로 잎사귀와 꽃을 장식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분주한 손길로 어떻게 배열을 하면 더 예쁠까를 고민했으나 역시 계획대로 모든 일은 되지 않죠? 이렇게 예쁜 배열로 장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저의 계획 잎사귀는 전체로 다 연결하지 않고 시접에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연결을 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어떤 느낌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입체적인 느낌으로 잎사귀를 연결할 수 있어요 꽃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다 아플리케 바느질 맞물려 공그르기로 연결해주지 않습니다 처음과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지만 꽃마찬은 완성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과정인 바퀴를 꾸며줄 건데요 바퀴에 바퀴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살을 그려준 뒤에 검덩 수실을 이용해서 아웃라인 스티치로 수를 넣어주었습니다 수놓기 조금 귀찮다면 피그마 펜을 이용해서 그려주셔도 되는데요 킬트에는 또 이런 수가 조금 들어가야 예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바퀴살을 하나하나 작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꽃마찬은 완성되었어요 지금까지 꽃마찬 만들기의 베베놀이었고요 우린 다음 만들기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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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